여기에서 촬영을 해요 어디 가요 우리 갯벌 이런 데 가는거 아니죠? 그런건 아닌 것 같아요 강원도가 어디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달리얼 방탄 실미도 특집 실미도 특집 강원도 인재로 인재의 맑은 공기와 좋은 경치를 보면서 유치하게 한번 시작하십시다 점프에서 도착하는거 자 인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공기는 좋은데 기분이 별로 안좋아요 번지점프장 뭐지? 뭐가 있나요? 이 냄새 배경이 앉아있습니다 저희 뭐하나요 여기서? 실미도 특집인데 강원도 소풍이랑 시민들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중국의 소풍이라는 이름으로 생존 생존? 다 절이 됐으니까 우리 팀부터 뽑죠 오늘의 성공과 지옥을 함께할 팀 다 지옥이에요 베렌치 위 베렌치 아래 쟤 형 우리 베렌스가 괜찮은데요? 화이팅! 페라웅 가보시죠 하나씩 갈대기를 장착하고 계신데 장난 아니야 뭐가요? 태권 탈 때 하는거에요 서바이벌 서바이벌! 내 쏘고 가라! 제가 아까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B씨가 굉장히 본인이 서바이벌의 재능이 상당하시다 보니까 본인 입으로는 서바이벌의 재능이 어떻게.. 어떠세요 B씨? 제가 오늘 영데스에서 한 40킬 한번 해보겠습니다 40킬 영데스 활약킬 할게요 영데스에 40킬 전형적인 게임 팬인들의 증산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호동하는 증산 팬에 대신 땀을 겉많이 들었죠? 이제는 팀 인원이 한 명 더 우리 세 명이고 네 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굉장한 핸디캡이 될거에요 굉장한 예비군 방탄소년단의 몸을 담당하고 있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몸을 가지고 상현이형! 우리 상현승! 이분들은 처음 오는 분들도 알았던데 저희의 서바이벌으로 기럭지 오늘 어떤 서바이벌을 하게 되나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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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안에 점령하지 못하면 리스폰수가 많은 팀이 지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럼 바로 가볼까요? 가요랑 가요랑 방어형 하나랑 근력을 어무하는 사람 하나랑 그 다음 중간에서 돌격수 두 명이랑 첫판에 한 발을 가보고 처음부터 일단 그렇게 해보자 내가 하나도 집이 어떻게 파이팅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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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을 그리고 정답 정답 아.. 아..아..아..앗.. 야 쟤는 평화로운다! 멈춰마! 와! 와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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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평화로운 구나? 쪘어 야! 야 가 가 가! 멈춰마! 멈춰마! 에이! 멈춰마! 야 쟤는 없다니까 야! 야 갱 뛰어 어? 뛰어 뛰어 빠졌어 빠졌어 뛰어 뛰어 이겼어 으악! 이겼어? 으악! 이겼어? 으악! 으악!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몸을 생각보다 잘 숨겨야 돼 그리고 만약에 몸이 안 숨겨지잖아 숨겨지는데 안 숨겨져 있으면 뛰어다니 뛰어다니 그리고 중간이랑 뒤에서 보는 사람이 보니까 잘 지시를 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등기 오른쪽! 반말해 그냥 어차피 예능이니까 반말해 나 아까 되게 멋있는 척 하셨다고 나 멋있는 척 진짜 많아 나 이제부터 멋있는 척 진짜 많아 때렸고 때렸어 자 야 쟤네 쟤네 초반부터 좀 빡 떼어 온다 뛰어 그냥 뛰어야 야 나무로 다 나무로 나무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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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조안에 따라 총아 떨어진다 야 우리 장전으로 가야 되니까 총아 신조안에 따라 으악! 뛰어! 오와 뛰어! 오! 으악! 야야야야야야야 야 어딨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아 아 아 attain 물어낮 아 으 Contox 으 아아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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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 써봐요 아 면세 쓰네 아 쉬워 피해 안돼 충분해 손 없어요? 손 없어요? 아니 그냥 오는데? 아니 그냥 오는데? 나왔나! 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아! 나왔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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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대성공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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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었어! 야! 멋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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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숨친 거 같아! 멋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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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발 남았어! 종격이다! 아! 나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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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하지 않네! 확인해봐야지! 이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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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위험할 수도 있어!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 진짜! 아니! 서든어텍! 일단! 제가 서든어텍! 그동안 캐릭터에게 미안함을 포함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나 너무 아파! 진짜! 마시면 갈 때는 안 맞을 것 같아! 이게 무상투어! 형 보면! 형 보면! 뒤에 무슨 진짜 디자인을 했거든요! 아!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어요 그래도! 좀 아쉽네요! 뭔가! 한 번 죽으면! 돌아올 때! 대박! 사실! 돼도 않는 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1라운드! 블랙팀 승리! 아! 1라운드! 2라운드! 레드팀 승리! 우와! 이겼어! 대박! 이겼어! 블랙팀 총 리스폰수! 36번! 저! 저희요? 많이 했구나! 블랙팀! 36번! 36번! 레드팀! 서른! 서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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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룡! 첫 번째 라운드에서 부정 리스폰의 의혹이 발견되어 공정하게 4룡의 쟁탈자는 보물찾기 현장에 가서 가위바위보로 아! 분명히 가위보가! 아니! 가위바위보는! 아니 근데 2시 짓고 있어요! 3번 했고! 3번 했다고 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전 몰라요! 저 얼마나 좋아하세요! 아니! 이겼어! 이겼어! 난 너무 안좋아! 난 너무 안좋아! 아! 됐어요! 가서 합시다! 우리 냄새나게 이러지 말고! 가서 합시다! 어! 동물찾기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야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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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하고 있어! 우후! 손정 너무하네! 진짜! 와 대박! 여기있다 이 바보들아! 아!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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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